한밤의 TV연의 윤도현, 수영입니다. 한밤의 TV연의 팀이 도전천국에 출연한다고요? 저도 도전천국 참 좋아하는데요. 제가 직접 나가 한번 불러봤습니다. 정글의 법칙 한밤의 TV연의에 이어 도전천국까지 접선 SBS의 왕자 윤도현씨와 전세계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저 수영이와 함께한 도전천국!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 1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 1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